턱 주변도 마찬가지겠죠.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막혀 있는 이 목 부분, 이 조변에 여기에 밀도가 높고 깊이가 더 깊으니까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. 20대가 넘어서 어렸을 때 양 볼에 빨갛게 여드름이 생긴 건 좀 가라앉았는데 계속해서 입 주변, 턱 근처에 트러블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. 오늘은 20대가 넘었는데 왜 여드름이 생기는지 도대체 사춘기 때 생긴 것과 뭐가 다르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따라오시죠.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T존이나 아니면 양 볼 쪽에 주로 생기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턱이나 입 주변과 같은 유전 쪽 방향에 잘 생깁니다. 논문에서 25세 전으로 둘을 나누기도 했지만 실제로 뒤늦게 사춘기 여드름의 형태 즉 T존과 양 볼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나이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여야 하고 즉 여드름은 일단 피지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피지가 있는 부위에 생기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 증가된 피지가 모공의 과각화증이나 아니면 각종 모공의 입구가 좁아지는 이유들로 저류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C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이 피지를 좋아해서 네 번째,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1, 2, 3, 4번들이 일어날 때 여드름이 생기는 것입니다. 그럼 성인 여드름이 유전에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드름의 정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상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즉, 피지 분비 자체가 증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T존 쪽이 안 생기고 피지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유전 쪽과 입 주변이나 턱 주변에 생긴다? 그것이 굉장히 의아합니다. 자궁이 안 좋다, 위장관이 안 좋아서 생긴다 라는 내용들은 입증된 사실이 전혀 아니고 또한 실제로 이런 안의 장기의 기능적 변화들이 첫 번째는 얼굴 전체에 작용하지가 않고 두 번째, 그 중에서 피지가 많은 T존이 아니라 피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이 유전 쪽에 피지가 많아야 생기는 여드름이 생긴다? 사실 이러한 원인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최신 논문들을 싹 다 리뷰를 해보면 피부과 논문들에서 이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obscure, 모호하다라는 표현이 이 논문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. 대표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첫 번째, 호르몬의 변화인데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 턱 여드름이 증감이 되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. 또한 이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드로겐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. 하지만 그렇다면 생리 주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호르몬이 이 턱 주변에만 지배받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그냥 호르몬 때문에 입 주변, 턱 주변이 여드름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번째는 음식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. GI 수치가 높은, 당 수치가 높은 음식들이나 유제품 등은 피지 발달을 증가시키게 됩니다. 하지만 그것도 얼굴 중에 턱과 입 주변에만 지배를 받지는 않겠죠. 세 번째,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. 현재까지의 논문들에선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피지 분비율이 한 10%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밀폐된 마스크 속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호흡을 계속하면서 습한 환경이 되면서 고온다습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 여드름의 원인인 이 C-아크네라는 세균은 한 30에서 35도 정도가 가장 증식하기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피지가 증가되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C-아크네의 활동력이 증가가 되는 것도 이 여드름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온도가 높지 않을 때도 턱 주변과 입 주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. 온도가 입 주변만 더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? 그러면 이 입 주변에 여드름이 생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화장품의 영향과 세안 습관인데 이 입 주변은 잔주름, 털이 박혀있는 모공이 발달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만져보면 뼈의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세안 방법으로 이 모공 사이의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,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즉, 썬블럭이나 비비, 파운데이션, 쿠션과 같은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고 환자분들에게 세안을 시켜봤을 때 실험을 해보면 이 피부 표면, 특히 이 모공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품의 메탈 성분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또 이를 가리기 위해 컨실러나 화장품으로 또 가리게 되고 이것이 또 잔류되어서 모공을 막아서 염증을 유발하는 이 악순환이 유발이 됩니다. 화장을 안 하는 남성분들도 피지 분비가 있을 경우에 또 수염이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모공 사이에 굵은 털이 박혀 있고 이러한 피지 성분들이 여기에서 원활히 배출이 되지 못해서 트러블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. 또한 요즘 남성분들도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데 여성분들처럼 세안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입 주변이나 턱 주변은 선크림의 입자가 잔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럼 남성분들은 입 주변에 뾰러지가 생겨서 또 어떻게 할까요? 매일마다 면도를 하죠. 표면에 염증으로 안 그래도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칼날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해서 유발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입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. 입 주변과 턱 주변은 움직임이 많죠. 피부를 뼈라는 데 붙어있는 헝겊이라고 가정을 하면 얼굴에서 이렇게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까요? 아에이오우, 아이오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턱 주변은 특히 이 굉장히 날카로운 턱뼈, 턱 라인의 이 모서리 부분에 피부라는 헝겊이 계속 이렇게 비벼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날카로운 턱뼈로부터 이 피부가 계속 버텨내려면 피부라는 헝겊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더 조직이 질기고 단단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입가 쪽이나 턱 쪽의 피부는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서 진피층의 밀도가 더 높고 두께도 더 두껍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등드름은 진피층의 두께가 두꺼워서 여드름이 생기는 모낭의 깊이가 더 깊고 우리 목이 좁은 비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피지가 있는 부분에 목이 좁고 깊으면 안에 있는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기가 어렵습니다. 이 턱 주변도 마찬가지겠죠. 해부학적으로 피지가 막혀있는 이 목 부분에, 이 조변에 여기에 밀도가 높고 깊이가 더 깊으니까 피지들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이 피지양 자체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피지가 막히게 되면 이것이 염증이 생겨서 뾰루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성인 여드름의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면 사춘기 여드름처럼 피지 억제제를 복용해서 무조건 피지를 줄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. 피지가 전체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미 피지가 많은 이 티조는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아니죠. 또한 겨울에 피지 억제제로 무조건 피지를 줄여놓으면 피부가 건조해서 유분기와 수분기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또 이것으로부터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므로 선별적으로 피지를 파괴하는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이 턱과 입 주변에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임상 양상을 보면 사춘기 여드름 때처럼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형태라기보다는 이 특정 부분에 염증이 크고 깊이가 깊게 형성되는 경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. 그래서 거울 보고 면봉으로 짜다가 거울까지 염증이 튈 정도로 피와 걸쭉한 피지가 동반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. 즉, 얼굴 전체의 피지 증가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위는 특정 부위의 피지 저류와 염증 반응이 문제이므로 아그네스와 같은 선별적인 피지 파괴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대가 넘어서 생기는 성인 여드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더셀렛 피부과 대표 현장, 더셀렛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. 끝.